구독! 좋아요! 눌러주실거죠?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이 돈 먹으러 왔어요. 디진다 돈까스. 디진다야? 디졌다야? 오늘 눈이 옵니다, 눈이.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서리어 뿔사님. 지금 굉장히 천국의 계단에 최지우 씨 갔거든요. 상조빵! 저희 이제 들어갑니다. 저희요, 부진다 돈까스 드려주세요. 진척 아니에요? 진척 아니에요? 네. 한 번만 먹고. 남은 것 끝은 안되고 20분 내에 다 먹어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먹어야 하는데. 머리 어쩐다고? 오로지 그 생각으로 머리뿐에. 아, 감사합니다. 손절하시다.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맞을 것 같아. 아, 결국 안 먹을 것 같은데, 저희는? 돈까스가 매워봤어 돈까스 아니에요? 이게 하나예요? 1인분! 이게 1인분이에요? 우리, 우리 죽었어, 이제. 아니, 형 돈까스가 까매해. 돈까스가 너무 까매요. 이게 1인분인데, 이거 안 매워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먹겠습니다. 다이바이로 쓴 사람 먼저 먹지 않나? 다이바이로? 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살짝 터져봤는데, 직감했어. 둘이 죽었어. 아, 잠깐만. 이거 짬뽕보다 매운데? 짬뽕보다 매워. 근데 그냥 먹을만한 것 같아. 돈까스가 매워봤어 돈까스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매워서 말이 안 나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우, 나 진짜. 진짜 나 이집거리 못끼먹겠어, 이거. 그냥 눈물이 나. 아, 아니야. 이건 진짜 이거 진짜 아니야. 아니, 이거. 하하하하하. 끊어. 우리 이거 다 먹었어, 진짜. 이거, 저희 이거 하나만 더 주세요. 이건 진짜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이거 팩이에요. 이건 뭐이야? 사회 심뽕 두 분은 넣어주세요. 나 진짜 심뽕을 두 개 먹었어, 이건. 이건 아니야. 저희가 그래도 심뽕은 그래도 웬만큼 먹었거든요? 근데 매워 못 먹겠어. 나 매워서 눈물이 나고 퐁. 이건 진짜 못 먹겠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내야 돼. 형, 우리 가위바위보 할까, 우리? 웬만한 화는데, 이것저것 생명의 위협을 늦춰가지고, 목숨 멀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15,000원 낼게요. 15,000원이라도 낼게요. 가위바위보? 여긴 왜 이곳에 불을이 Laura를 흐뭇한 사람 민호가 정말 행복하고 자기가 저것만 내. alone, 은은이는 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남한 아니면 돼. ㅆㅡㅡㅡㅡㅡㅡ 리얼이지 이건? 리얼 아니야? 하지가 부딪 broken떨이네 지금 너무 배붙어 제가 찜질방 가도 짬이 잘 안나거든요? 되는거 해? 이거 충격이냐 이거 이거 이거? 일일곱 미리 불러놓을까? 우리 그냥 여기 조용하겠다. 아니야. 너가 너무 괘씸해서 이거 불러놓을까? 니가 바를 내고 나보고 찌를 내려면서 느낌이 쎄 해가지고 바를 냈다니 쟤가 몸을 냈대. 자, 나를 이길라고. 나를 매길라고? 몸이 막 떨린다니까 이게? 어, 나 지금 그래. 말이 막 더듬어서 와, 이거 진짜 온몸에 단나. 2시간에 걸려서 우리가 엽지 마. 너 3조각 먹는다고 느껴져. 세시스 이거 한 통 이제 내가 다 먹었거든? 배가 지금 편인 것 같은데 그거 안 먹으면은 올해 만 명 못 죽는다. 이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은 멀쩡해요, 더. 이게 일본이 있으면 미칠 것 같아. 안 멀쩡해보여요. 삼성 풀피스만 지금 몇 개는 더 온 거야. 우리가 다 먹었어. 이거 먹으러 온 거야, 지금? 풀피스 먹으러 온 거야? 다 먹었어. 상상을 초월하게 맵다. 이거 이거? 저 둘 다 지금 여기가 막 뜨거워요 여기가 막 여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속할 것 같아 지금 아 이거 진짜 리얼이